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매장에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올릴게 없어서 무기나 뽑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시세를 봐야되겠죠 일단 인기품목 스태프의 가격을 보도록 3000정도 하네요 아 이거 쌀 때는 2000만원씩 했었구나 어 그렇구요 케인 3200만원 비슷하네요 어 그리고 아대 아대가 3600정도 핫플레이스 너클은 2400 아이고 핫플레이스는 뽑으면 안되겠다 포랑 3000만원 얘만 내가 사갔나마자 저 분위기를 좀 잘 팔리나 아 잘 팔리네요 그럼 우리가 뽑아야될건 무엇이겠습니까 자 아 지금 캐릭터들의 조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처리해야될거 같애 리스크홀 리스크홀 하나 뽑아보고요 리스크홀 하나 또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포람도 한 두개 뽑아주자 몽글레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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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케인 케인도 한 두개 뽑아주자 케인 케인 어디있나요 내가 못찾는 것인가요 아 여기있군요 나 왜 안보이냐 케인이 아 여깄다 자 게임 어 깜짝 놀랐다 와 옵션 봐봐 아 왜 만원프라운 뽑았어 건데 젊어뽑았군요 와 개잘 나왔는데 아니 이게 케인이었다며는 야 이렇게 아쉬울 수가 다 들어가서 케인 뽑았다며는 야 씨 잘못 뽑았군요 아 아쉽습니다 아쉬우면 어떡합니까 케인인줄 알았는데 잘못 뽑았군요 아 옵션 장난 아니었는데 029짜리 없구요 아 아깝다 옵션 못던게 없네요 말이요 말이요 아 아쉽다 하나만 더 뽑아볼까 아 아쉬워가지고 아 아쉬움이 끝이네 어 홀더나 하나도 그리고 포라물 하나도 뽑자 아 027짜리에 착감이지 포라물 옵션이 하나 더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뽑을까 오케이 이렇게 갱매장에 바라보도 하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클 엄청 싸요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보니까 가격이 싸지는거 같은데 자 파푸니르 클레.. 클레르시엘 노작가격이 한 3200정도 하네요 그러면은 3157만원 요정도 괜찮을거 같네요 음 그리고 공격력 29짜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7천만원정도 하네요 팔리는 가격인지 좀 보고 음 음 음 7천만원정도면은 그냥 팔릴거 같긴 하네 뭐죠 뭐죠 7천만원정도 괜찮겠네 아 그래 6900에 주자 7천만원보다 좀 싸게 줘야지 요렇게 하구요 아 이건 아깝다 파푸니르 마나크라고 다 붙었거든 그래도 참 애매하네 싸게 팔긴 좀 아깝고 그렇다니 애매하구 음 한 5000쯤 팔면은 그래도 팔릴라나 5000쯤 해볼까 문글레이보 얘만 내가 사면은 3700에 팔 수 있는데 3700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팔리겠다 공격력 27일짜리군요 공격력 27일짜리군요 6천만원 몰아입고 4600정도 하네요 souk 잠깐 아 세자리가 한자리 들어야겠구나 응 다 3650이네 두자리 필요하죠 어 그렇다면은 그냥 물품을 팔아 팔면 되겠죠 네네 3650만원 왜 안올라가요 아 에디셔널 한자리 베개 주문석 빼자 그치 민초배 크리스탈 금속을 뺄까 그럽시다 4650만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으로 경매장에 올릴품이 없어 파푸니로 무기를 뽑아보았다 필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감 복 많이 받으세요 project 감사합니다.